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의 고통을 받는 2,6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